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의 집에 중보선교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언적 찬양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읽고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펴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그 사람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가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보고 싶었고 다시 만나서 너무 잘해주고 싶었고 안부를 묻고 싶었고 그 천국에서나 다시 볼 것 같은 그가 돌아왔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랬다면 오늘의 본문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본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뿌리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의 사회를 살며 계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계산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빌론의 가치, 만몬의 가치, 가족의 가품 아주 조금도 세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포탈 사이트를 한 10개 정도 검색해서 배송비랑 그 물건 값을 가장 적은 값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겠죠 제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았는지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업장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세무사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탈세를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우리의 세계관이 오늘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뿌리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간증을 해서 이 말씀 본문을 보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해요 오늘 뭐하지?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사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이 뭐였냐면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직업을 갖게 되면 돈을 벌 수 없다고 가난한 직업을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너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택해야 된다고 변호사, 검사, 간호사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어머니의 충고를 바로 수용합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알겠다고 내가 그러면 시인을 그만두겠다고 시인이라는 저의 글쓰기는 약간 카타르시스와도 같고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따라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따라 알겠다고 시인을 접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제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루트를 제가 택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도 이런 실용주의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초학습법 이름도 되게 웃긴데 두뇌가 좋아지는,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훈련법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저의 성장 배경에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이과생으로 인간생활환경학과라는 교사에 갑니다 무슨 과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아 이거 뭐지?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여기 가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마트에 가서 뭐뭐뭐를 살지 다 한꺼번에 생각한 다음에 그곳을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영화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줬는데 중국인과 홍콩 영화였어요 너무 오래됐고 비주류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다시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한 17살짜리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교사 학급을 운영하는 학급 담임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가출을 한 친구가 너무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가출한 친구를 찾아서 학급 경영을 그만두고 그날 학교를 그냥 끝내버리고 모든 반 친구들이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다 보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교사들과 저에게 이 내용이 어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다 너무 착하고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니까 너무 동감이 된다고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지 않고 네 나이 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용납해지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와 그 잔상의 충격은 저의 삶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남았어요 내 삶을 잃어가면서 직업이 위태로워지면서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야만 하는 의문을 저한테 남긴 채 저는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쫓아가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 진리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제 사고관과 세계관을 흔들면서 이 말씀의 진리에 가까워졌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지갑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지갑은 절대 아닙니다 동전 지갑인데 그 지갑을 제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2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계속 찾았어요 이틀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다시 발급받아서 귀찮은 게 아니라 그 때가 타고 꼬질꼬질한 그 지갑과의 시간과 애정이 제 마음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내 지갑을 어디서 샀고 이 지갑과 보낸 시간이 내가 어땠는지 이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제 마음을 되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실로 저의 기도실 처소가 대학교 때 있었는데 달려가서 아 주님 제가 지갑을 너무 찾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장하드를 잃어버렸습니다 10년간 자료를 저장한 외장하드였습니다 아 너무 너무 마음이 언짢고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으으 고통 속에 이틀을 보냈습니다 막 안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회사 동료들한테 어딨냐고 안 친한데 하나도 안 친한데 아 이러면서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 애가 타고 불이 붙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어느 날 갑자기 한 영혼을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리가 저의 삶을 교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저의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를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릴듯이 부어졌습니다 한 영혼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엄청난 마음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같고 돌보는 자가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측은했습니다 측은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래요 이 뜻의 내용을 보면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 열정을 갖다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혼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제 안에 애타는 갈망이 되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실에 있는데 그 영혼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아 금식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내 목적 너는 내 전부 이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는 내 목적이다 너는 내 전부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것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미래 조금 더 성공하고 싶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 음성 잘 들어서 괜찮게 살고 싶었던 제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혼이 잘 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 한 가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전부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부어진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우리의 고통은 사랑이 부어지지 않을 때 내가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나만 잊혀진 것 같을 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죠 저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대학교 때 신촌의 한 교회에서 1층, 2층에 있는 교회인데 2층에 늦게 갔어요 2층에 늦게 가서 예배 중간에 갔는데 찬양 때였어요 찬양 때 예배 인도자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주님이 저를 아신다고요? 저의 모든 것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거면 되잖아요 사람은 날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대학교 때 지금보다 더 모잘랐거든요 지금보다 더 부족했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본심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점과 티끌 같은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 고슴도치같이 너무 뾰족뾰족해서 아무도 나를 안을 수 없는 나를 깊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구나 그 용납과 이해함이 전 너무 좋았어요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꾸미고 가식적이지 않아도 내가 웃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뭐라고 수곤수곤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슬프고 낙담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드는구나 저의 상한신령에 무척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더 널 사랑해주고 너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분이셔요 저는 아빠와 하는 모든 시간이 좋았어요 여행을 가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아빠에게라는 편지를 써요 여행일지를 만들고 저희 새언니랑 여행을 했는데 너 니네 아빠가 이렇게 친하냐고 안 친한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 새언니는 아니라고 하늘아빠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가 내가 사랑한 전부예요 내 전부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죽게 돌아오다니 진짜 언빌리버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가 셀목자를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용서를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된대요 이 친구의 마음에 원망이 되게 가득했어요 원망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아무리 말로 해도 영혼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교정하고 티칭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고 되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막 이 친구를 교정하고 싶고 이 친구한테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막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다른 어떤 교정은 필요하지 않아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딥셀을 하면서 이 친구랑 사랑을 구했어요 너의 마음에 사랑을 구하자 그리고 딱딱하고 냉랭하게 만드는 그 영을 대적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티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하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기도였다고 내 마음에 원망이 너무 가득했는데 아 너무 필요한 기도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변화가 되는구나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기도의 집을 섬기는데 제가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실은 교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을 해요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인생의 진도를 좀 빨리 나갔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담배, 술, 여자, 오토바이를 초등학교 때 뗐어요 그 친구가 저희 반인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막 너무 풀어줄 수도 없고 이 친구가 이제 한번 월담을 한 거예요 다녀와서 자기는 편의점에서 요크루트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다 알잖아요 아 뻥이구나 거짓말이구나를 다 알고 이 친구가 월담을 살고 싶었던 게 뭐였겠어요 중독이 있는 담배였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비밀이라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실은 담배라고 그래서 걔를 불렀죠 친구야 담배 어쩔 수 없지 힘들면 얘기해 조퇴시켜줄게 제가 이렇게 반운영을 했어요 혼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한테 엽서랑 초콜릿을 줘요 근데 이때가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엽서를 주는데 그냥 거기에는 좋은 내용만 써요 너의 장점 네가 얼마나 괜찮고 네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이런 장점을 막 써줘요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하게 원래 교복을 잘 안 입거든요 사복에 등장하고 있는 친구인데 교복을 입고 다음날 나타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고양이가 쥐 난 채 잘 보이기 위해서 쥐를 이렇게 죽여다 놓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제집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막 너 교복 좀 입어라 이럴 때는 왜요? 이랬는데 제가 엽수 한 장 써줬는데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언빌리버블 너무 신기했어요 사랑이 전부구나 진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는 자들 인생의 실패와 공고가 있는 자들 생명의 소망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이 깨어지고 인생이 원수육의 포로로 잡힌 자들의 삶에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심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중국의 한 유명 배우가 있어요 제키 땡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회고록을 하나 냈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낸 거였어요 뭐였냐면 자신은 가정폭력, 도박, 마약,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시즌에 또 뭐가 올려놨냐면 그 배우의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거예요 10년 차이가 난 20살밖에 안 된 딸이 레즈비언 커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배우는 딸을 거의 사생아 취급하면서 캐나다에 사는 그 첩에게 1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 친구는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심각한 친구였던 거죠 그 곤고와 빠더링이 부족한 그 부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의 탓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묶임이 엄청난 거예요 철의 요사와도 같은 영적인 묶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무단 귀신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성경은 3,4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런 영적 묶임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요 한 사람의 영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이 부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아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제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죄악과 묶임으로 인해 우리의 영계에는 막 불화염들이 움직여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출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중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삐용삐용 큰일 났다 내 자식, 마귀 자식,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한다 엄청난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중보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작업은 무엇과도 비교가 되냐면 헬리나 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방수가 화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불화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럼 우리가 그 불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화염을 입을 수 있지만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가치가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성경 공문을 찾아보려고 해요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졸리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이제 그거 끝나니까 성경 공문 조금만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15장 1, 2절에 보면 모든 세리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사인과 석의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제가 나누는 아버지의 측은한 마음은 논리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고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호소예요 진짜 아빠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탕자가 돌아오면 아빠가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겠어? 애가 타지 않겠냐고 이게 잘못된 감정이야?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영을 깨우는 것이 누가 보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 23장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꽁꽁 묶인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극률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이지 않은 이 감정의 호소를 말하는 누가 보금 15장 20절 24절 말씀은 유대인들과 바리세인의 입장을 빈정상화하게 했어요 영혼의 꼬린내가 나는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리 무슨 직업인지 아시죠? 영어로 텍스 콜렉터 자기 조국의 세금 뽑아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다른 로마에다가 주는 사람들이에요 친일파 같은 존재예요 너무 싫잖아 애국자라면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죄인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자, 문등병자 인생의 거의 낙오자들을 말할 때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맨날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바리세인들 입장에서 너무 안 입고 와요 가장 인싸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인싸 중에 인싸가 예수님이었는데 가장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인 아, 죄인과 세리랑 노는 거야 그 바리세인들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겠죠 인싸가 우리 편에 키면 얼마나 그 파워가 엄청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말씀 서기관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면 예수님의 성공은 매우 지름길인 거죠 매우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세력을 얻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쉽게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택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왜 이런 성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르심의 첫 번째 근본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누군가 보내심을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해서 이게 내 부르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야 그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의 부르심이 뭐냐면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좁은 길을 택한 자 가슴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충만한 자 엄청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었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절절한 마음과 감동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회개하신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뾰족뾰족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요 그리고 경청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억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딸이 안 오나? 우리의 아들이 안 오나? 멀리서 기다려서 측은히 여겨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추함과 모질남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넓고 부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는 신화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의 사고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란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근육질 남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서양에 의해서 신화기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제가 만났던 한 성교사님이 아니다 동양인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양적인 사고가 진리를 더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미국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말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건 미쿡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스타일이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니꼰 이 15장 누가 보금 15장의 이야기 비유가 세 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마지막에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너 왜 자꾸 세리랑 죄인이랑 놀아 이걸 말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모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티브가 있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합리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모티브 그 근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금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김에 있습니다 경청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입니까? 저는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누군가와 교제가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고통도 함께하고 그의 마음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엄청 많이 부어진 자 그래서 그 영혼이 촉촉하고 사랑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치장하고 더 자신의 영혼을 치장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임재정 묵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장면이 스쳤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면서 애타는 그 마음이었어요 정신이 혼미백산된 거예요 마음이 끓는 것 같고 그 자식 생각에 밤낮 쉬지 못하고 끙끙대고 절규와도 같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어줬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그 자식은 소유였던 거예요 자기 것이었던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잃어버려서 벗어발로 치근히 여겨서 너무도 열망해서 나오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을 기다리는 분이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집이 저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결론에 다 달랐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린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누군간 거절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우리 집은 스타일은 이래 우리 집 밥 많이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건 우리 집 가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가풍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자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고갈났어요 제 마음이 실은 고장났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실제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 이것이 내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교회가 경청 이 시즌의 탕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열망하는 사랑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제 마음이 고갈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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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